첫째는 잠 잠은 죽지 않을 만큼만 자고 죽지 않을 만큼만 자고 기도는 살 만큼은 하여라 잠은 죽지 않을 만큼만 자고 기도는 살 만큼은 하여라 여러분 각자 살 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죽지 않을 만큼 이상은 다시 하니까 너무 쉽고 이거는 살 만큼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가 보낸 구세주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 그러나 믿고 사랑하는 자는 축복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그 종이나 선지자나 구원자들에게 미리 징조를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 항상 징조를 미리 보여주시면 행하십니다 네 번째 육이 깨어있는 자는 육에 대해 알고 영이 깨어있는 자는 영에 대해 안다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진정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여할 일을 몰라서 못하여서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그가 그동안 행한 것을 생각하시고 도울 것을 잊지 않고 아시니 도우신다 사랑하는 자는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정한 사랑은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아멘 일곱 번째 사미와 예수님께 진정 진실한 사랑의 인정을 받아라 그런 자는 사미와 주도 인정하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돕고 같이 동행해 준다 아멘 여덟 번째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며 몸으로 행한다 아멘